시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글입니다 울린다, 그거는 공명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를 배우고 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저는 얘기를 했죠 시의 목적은 뭐냐? 감동에 있다 산문의 목적은 뭐냐? 설득에 있다 감동, 감동은 이쪽의 마음이 저쪽의 마음에 가서 똑같은 어떤 형태나 어떤 떨림으로 이렇게 떨어서 울려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라디오나 이런 데서 보면 바리콘이라고 있는데 그 바리콘 같은 거예요 동조 바리콘 그러니까 주파수를 같이 하는 것이 동조인데 주파수가 같으면 아주 멀리에서 쏜 방송국에서 쏜 전파가 이쪽으로 공중으로 날아와서 우리 집안에 있는 라디오의 바리콘의 주파수를 맞춰주는 동조 바리콘에 딱 닿으면 똑같은 울림으로 라디오에서 노래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감동이거든요 그렇죠? 신은 울려주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엉엉 운다는 것보다도 떨림을 같이 해주는 공명 공명이라는 말은 하나 같이 한 가지 공 그다음에 우룰명 같이 우는 거예요 이쪽 사람이 울리면 그런 걸 가지고 저쪽 사람도 똑같은 것으로 울어야 돼요 시인이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면 저쪽에서도 똑같이 느끼고 감동을 받고 같이 울어줘야 돼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읽는 사람이 뭐 그런 게 다 있어? 이러면요 시인은 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시인이 얘기해 주네 그렇구나 지금부터라도 자세히 봐야 되겠구나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그거 다 아는 건데 지금이라도 올해라도 봐서 사랑스럽게 보자 너도 그렇다 내가 그렇다네 옛날에는 나만 그렇다 그랬는데 시인이 너도 그렇다 아 이제부터 나도 다른 사람을 너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요 공명이 되는 거죠 이게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울려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산문은 헐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글을 써서 글을 저쪽에서 주고 그걸 읽으면 읽은 사람이 내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 나는 너를 지지하겠어 나는 내 편이 되겠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현재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내 편이 필요해요 내 편 나는 그 오징어 게임인가 거기 무슨 깐부 할아버지인가 노인인가 그 얘기를 그냥 얼핏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깐부라는 것이 내 편 편 먹자 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편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진영 논리가 있고 패싸움이 있고 흑백 논리가 있고 뭐 이런 것은 좀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편 내 편 그게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내 편 어떤 경우에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 누가 내 편이에요? 어머니지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내 편이야 나는 네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퍼주고 싶어 그래서 난 잠을 잘 수가 없어 안 그런가요? 왜 그러죠? 어머니는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낳았다는 걸 우리가 낳았다는 걸만 끝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열 달 동안 당신의 몸 속에 나를 간직하고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78세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어머니 일부로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피와 살과 혼과 뼈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 뼈가 기본이 우리 어머니 뼈예요 여자분들이 골다공이 많은 걸 아시죠? 그리고 저는 작년 강연을 갈 때가 어떤 그 중학교 환경학 박사한테 교장이 환경학 박사라는데 깜짝 놀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자분들이 임신을 해서 이렇게 다리 차면서 변화가 있는데 신 것이 먹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신 것이 왜 먹고 싶으냐 그거를 생물학 박사가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친 것을 먹어서 자기 몸 속에 있는 뼈를 녹여서 그걸 탯줄을 통해서 배 속에 있는 아기에게 주고 싶어서 이렇게 어머니라는 분이 그룹한 존재입니다 아니 글쎄 당신의 뼈를 녹여서 아기에게 주고 싶어서 신 것이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건 진짜 성스러운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스러운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살아났고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설득 그다음에 내 편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고 실망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실망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든지 좋아지겠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깐트 칸트라는 사람이 말한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첫째는 이 일이 있어야 된대요 저는 여기 와서 매우 행복합니다 내가 여기 온다고 했습니까? 오라고 했죠 나한테는 이게 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왔어요 이 일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하찮은 일이라도 자기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라도 일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애틋해지고 보람이 있어지고 이 시간이 삶이 탱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생기가 있고 어쨌든 좋아져요 마음이 좋아져요 사랑 세 번째는 희망 소망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78세라고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거의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그 친구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일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일이 있어요 나는 지금도 일하다 왔습니다 풀도 뽑고 낙엽도 줍고 청소도 하고 원고도 쓰고 편집도 하고 이런 숱하게 많은 그래서 저녁에 잘 때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오늘 또 제가 할 일을 다 못하고 잠이 듭니다 내일 아침 일찍 깨워주세요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 일하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일이 이게 고역이 아니에요 일이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놓지 않고 사랑하고 그렇고 소망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일하십시오 일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일하세요 이 작두샘물도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로움은 대상이 되고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일하십시오 일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가지십시오 아우스비치 나치 독일의 형무소 수용소에서도 살아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의 기록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병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이기고 끝까지 살아서 그 형무소 그 감옥에서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이유가 있어요 일이 있는 사람은요 내일을 기다릴 이유가 있어요 이 칸티 얘기예요 칸티 얘기예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진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며칠 전에 우리 그 수요일날만 되면 꼭 고기를 사다 드리는 분이 몇 분 있어요 그 전에 꼭 사다 드려야 되는데 한 20년 사다 드렸어요 20년 한 30년 되나 1년에 두 번씩 고기를 꼭 두 분씩 사다 드리는 선배가 있는데 그분이 저보다 나보다 나이가 4살이 위예요 80 지금 2살인가 4년 선배니까 그런데 그분은 치매 약간 오셨고 그리고 눈이 농내장 나는 백내장 수술했는데 농내장에 대해서 완전히 까막눈이 되셨고 소경이 되신 거예요 사모님은 최장염으로 최장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곧 들어가셔야 되고 내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내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올해는 고기를 내가 사서 그댁에 가서 초인종 누르고 저 왔어요 고기입니다 설날 인사예요 이렇게 제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많이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그 미안하지만 그 선배님 꿈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기다림이 없었어요 우리 코로나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답답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부디 이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시고 일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시가요 사람을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원 내 편 애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편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편 어떤 경우에도 엄마는 어떤 생각을 갖지요? 쟤한테 그러지 마라 쟤한테 함부로 오지 마라 쟤 아프게 하지 마라 왜? 쟤가 나니까 엄마로 봐서는 아들이 당신이 자신이니까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바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응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위로와 축복과 치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주제가 됐어요 제 책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꽃을 보도 너를 본다라는 책하고 사랑만이 남는다라는 책이 일본어로 번역이 됐어요 칸키 출판사로 해서 번역이 나갔는데 그 책이 일본 교복 문구 같은 그런 큰 서점에서 꽃을 보도 너를 본다는 3위 시집 분야에서 3위 사랑만이 남는다라는 책은 7위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표지를 보면요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용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BTS 제이홉 이렇게 썼어요 BTS 제이홉이 제시를 가지고 어떤 방송에 한번 나왔고 그 집을 공개할 때 꽃을 보도 너를 본다라는 책이 이렇게 영상에 노출이 있던가 봐요 그리고 뭐 BTS RM 최애 씨 꽃을 보도 너를 본다 뭐 이렇게 아주 용기 있게 말이지 우리는 못해요 검다서 그런데 일본 친구들은 그렇게 해갖고 일본 친구들도 BTS는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내 힘으로 나간 게 아니고 BTS 제이홉 RM의 힘으로 3위 일본에서 3위 갔어요 일본도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위로와 축복과 치유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먼저 위로를 해줘야 돼요 내가 먼저 줘야 돼요 우리 말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도 곱다 우선 내가 먼저 곱게 말을 보내줘야 돼요 그때 오는 말이 곱다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순환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주먹을 한 대 때렸어요 주먹이 딱 왔어요 악순환이 이제 욕했어요 침뱉었어요 그런데 딱 반대로 비슷한 것이 또 왔어요 그러면 악순환이 그러나 여기서 꽃을 주고 여기서 좋은 얘기를 하고 여기서 악순환을 하고 여기서 미소를 보냈는데 저기에서 그런 것들이 다시 올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시나 우리 문화나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요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입니다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미안한데 좀 참으십시오 참고 그냥 혼자 속으로 정말로 능력이 있다면 새키시고 좀 뭐 하다 돌아서 욕 좀 하고 그러고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이 나쁜 거예요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하고 화해해야 돼요 이제는요 그 길밖에는 길이 없어요 누가 먼저 용서할까요?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됩니다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저도 잘 안 돼 안 되지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울해지고 짜증나지고 불행해지고 화가 날 것이고 어둡고 뭐 하는 것이 그냥 어둠이 그냥 막 그냥 한꺼번에 마디 많이 많이 이렇게 밀려올 것입니다 시를 통해서 울려주고 시를 통해서 응원해 주고 그래서 그 시가 끝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속 돌아가는 작두샘물 앞으로도 여기서 실제로 물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물이 펑펑펑펑 이렇게 밑에서부터 마중물을 타고 올라와서 우리 세상을 적시고 그것이 강물처럼 멀리멀리 흘러가서 아주대학에서 열리는 이런 강행이 세상을 더 맑게 하고 좋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기를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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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